영등포구가 양남어린이공원과 동심어린이공원의 남녀공용화장실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정비되는 공용화장실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화장실이었지만, 그동안 남녀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여성과 어린이 등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군은 공용화장실 개선사업에 착수,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오는 9월 공사착공에 들어가며 올해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영등포경찰서 상황실에 연결됨과 동시에 인근 지구대에서 즉시 출동하게 됩니다. 또한 공용화장실을 개선하면서 의자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